가로시 가로시 그 상대는 안두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면 저거벨 이제 난 언젠가 기사가 될 거에요 도망쳐요 도망쳐요 마법을 만들어 볼까요? 나랑 함께 최후를 맞이하여! 나를 우리의 부주님을 섬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마음 장난하겠는가? 거대 저주가 반짝여라! 이 목에 걸린 현상은 얼마냐? 돌려, 탐구라! 반짝여라! 반짝여라! 나는 마법의 지배자야! 으악! 반짝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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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야, 빨리 시작해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대동이 필요합니다 대동이 필요합니다 대동이 필요합니다 대동이 필요합니다 대동이 필요합니다 대승우신께서 우리를 굴러 보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바로 진정한 로드다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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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정리 저보다 팔팀이 강하시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